네,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머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EPS와 매출에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머크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4분기의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U가 직접 나와서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라면서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앞으로 6조 원에서 7조 원대까지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3%가 넘게 빠졌고요. 상징적인 가격선이 80달러 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를 망함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오젠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화해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의 연간 가이던스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젠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5%가 넘게 빠졌는데 간밤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좀 찬물을 끼얹은 종목이죠. 메타입니다. 주가가 26%가 넘게 빠졌는데 많은 아이비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385달러 선에서 284달러 선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타버스 전환을 착수하면서 광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마켓워치 측에서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변경 또한 메타에게는 큰 우려점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20%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T모바일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20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은 바로 가입자 성장이었는데요. 가입자 성장은 버라이즌보다도 훨씬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아이비 측에서는 2022년 업계 가입자의 성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서도 T모바일의 주가는 무려 10%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거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